아저씨, 우리 주홍이 어떡하냐? 우리 주홍이 어떡해! 왜 그러세요? 무슨 일이세요? 빨리 가서 주홍이 형 데리고 와라 예? 주홍이 왜 보냈어? 거기가 어디라고 보냈어, 이놈아!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, 왜? 아니야, 아저씨 너 빨리 가서 주홍이 데리고 와 아니, 아저씨 왜 이러세요? 내 딸 데리고 와 얼른 아니야, 아저씨 주홍이 데리고 와 아저씨! 아저씨! 아저씨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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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주홍이 왜 보냈어 거기가 어디라고 보냈어, 이놈아! 빨리 가서 데려와 내 딸 데려오라고! 얼른! 아... 아... 소... 소... 소라... 소라... 소... 소라... 소... 소... 어? 어? 자... 자... 쏘라. 앞바다 업히자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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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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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소리 왜 그래? 소리 몸이 불덩이야. 응급실 가봐야 돼. 같이 가 오빠. 내가 운전할게.